016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투자 은 는 동사는 db그룹에 속한 계열 회사로서 1982년에 국민투자금융으로 설립되었고 2017년 11월 동부증권에서 db금융투자로 상호 변경하였음 당분기말 현재 국내의 스무드 개지점 본점 포함이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등이 있음 동사가 소속된 db금융네트워크는 증권 금융투자 슬래시 자산운용 보험 손해 슬래시 생명 은행 저축은행 슬래시 캐피탈 에 금융서비스 세 대축으로 체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82년 12월 설립되어 유가증권의 매매, 중계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결산기준 국내의 2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금융투자업은 완전경쟁시장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점차 낮아지는 거래수수료 온라인 채널의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임 대시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키움장대 트리플플러스 사모증권투자신탁 키움사모증권투자신탁 등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시장 거래 둔화로 수수료 수익 감소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축소 외환 거래 이익 부진 등으로 이자 수익 확대에도 전년 대비 영업 수익 역신장 대시 변동성 증가에 따른 해치 목적 부채의 평가 손실 증가와 이자 비용 부담 확대 영업 수익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 대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및 자산시장 축소에 따라 영업 수익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인프라 경쟁력 재고 및 지속적인 고객 확보로 영업 수익 확보할 듯 2023년 6월 13일 기준 장마감 db금융투자의 시가총액은 1800여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b금융투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52위입니다. db금융투자의 상장 주식수는 4244만 6389주입니다. db금융투자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b금융투자의 퍼은 26.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248.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2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19배, 225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01%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366억원, 1696억원, 23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69억원, 1268억원, 108억원입니다. db금융투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31번지 67%이고 유보율은 399.05%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8.60 더